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밤을 기다렸어요 왜냐면 저번에 너무 충격적이야 한 번째로 주세요 두 번째로 주세요 너무 깊다 여기서부터 그 옷은 진짜 3천개 안 받아 와 어떡하냐 진짜 어떡하냐 이거 뭐야 땜빵 제가 진짜 봐보세요 여기 땜빵 이렇게 이거 살릴 수 있어요 진짜로?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머리는 혹시 커트도 할 거예요? 어? 좋아요 약간 말도 안 되지만 오 예쁘다 와 나다 오 예뻐 아무래도 앞머리 모양이 잘라도 되거든요 일단 자르죠 아 오케이 오케이 볼륨이 있어 볼륨이 있어 어떻게 이게 볼륨이 살아요 이렇게? 그러게요 이게 아무래도 계속 가보시죠 아 아무래도 연화효과 아니죠 만수효과 이것과 나 금방이directpen 어ョ steel 금방만수 편 hiding 몸 Aí 여기가 제일 만수천 proof 가장 많은 중 arez 지금 홉 moving 얼굴을 잘 눌러볼게. 와 머리를 어떻게 자른냐에 따라 볼륨이 생긴 거 보네. 살짝 가려진 거에요. 근데 나는 이 머리 너무 너한테 이쁠 거 같아. 이건 일단은 앞머리부터 하고 네. 이 깎아머리는 염색 안 할게 굳이. 깎아머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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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끝. 그러면 일단 우리 대기 시간이 굳이 한 15분 정도. 오케이. 오케이. 자 좀 가시게. 죄송합니다. 샴푸계의 요점. 와 대박. 우와. 안 써뜨렸는데. 우와 미쳤네 이거. 와 진짜 어느 느낌? 어느 느낌인 줄 알아? 어떤 느낌? 오늘 술 안 마시면 이거 해줄게 하면 술 안 마실 수 있을 정도야. 와 우리 머리가 집에 걸어야 된다니. 아 정말. 오케이. 돌아와서. 이쪽 봐봐요. 오 그 목소리. 네? 걸어봐요. 응. 왜 그러는 거예요? 감사합니다. 자 이 사진에서 여러분들. 쓰리. 투. 아 맞아. 썼네. 원. 예쁜 표정 지으세요. 저거 진짜 대박이다. 저도 신기합니다. 제 얼굴 지금 신기해요. 음. 분위기 미쳤네. 귀 없는 만숙이. 여기. 하아. 가만 계세요. 어 가만 계세요. 저희가 둘게요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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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옆이 딱 끼고. 뒤에 콩 딱 하면서. 음. 아 대박. 와. 너무 예쁘다 진짜. 너무 예쁘다. 어. 미쳤구나. 어. 너무 맛있다. 아. 너무 괜찮습니다. 아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편하게 계세요. 너무 잘 돼서 기쁘고요. 꼭 앞머리 이렇게 해서 애플을 다니세요. 또 봐요 저희. 아주 봐요. 좋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доสgs 고맙습니다.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후 rushedыл